복도의 그 원지를 낙서를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묵은 때는 이렇게 파스로 파스를 일단 살살살 이런거는 매직 블록으로 그냥 지워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물을 스며들 만큼 해서 닦아줍니다 자, 지워지죠? 이렇게 파스로 일단 낙서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안 묻었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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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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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집니다 이렇게 또 찍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물기를 수건으로 이렇게 깔아내면 돼 그러면 합격 다시 여기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면 흠이 파인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